찬송과 일본 하나로 수고했어 자기야 좀 아니 뭐 나 이거부터 먹을래 이거부터? 응 맛있어 맛있다 많이 먹어 응 찬송은 우리 근데 초고만 응 알매했니? 9월 6일 응? 2주일 남았나? 응 내 생일날? 내 생일이구나 선물은? 내가 선물이지 우리 앨범 사람들이 많이 사주겠지? 응 목들이 많이 좋으니까 응 선물 사줄게 자야 내 선물이지만 다른 데 틀어볼까? 응 딴 데 틀어볼까? 딴 데 틀어볼까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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